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What I like 채널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별... 지금 총 7명의 청춘이 여행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와, 이렇게 있어야 돼. 주인공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착할 수 있나. 바로 제 동생입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기회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민호랑 나랑 진짜 열심히 했어요. 원래 7장 땄잖아. 원래 3장 내잖아. 그럼 여기 2장 드려. 같이 오면 좋지. 네. 천탄성이고, 우리 언니인 슬비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서 저희가 2장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착한 동생과 함께 좋은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좋다. 44km 자전거 완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완주를 해서 사실 미션을 성공해서 4분 다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차에서 2명 자고 여기 텐트에서 2명 자고. 네. 텐트하우스에서 2명. 다. 끝. 와, 나 침낭에서 처음 자고. 너무 편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